안녕하세요 한승우입니다.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드디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우리 수험생 하나분들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. 내일 꼭 따뜻하고 편한 복장으로 입고 가시고요. 수험표와 신분증 그리고 필요한 준비문들 꼭 잊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. 결과가 어떻든 이번 수능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여러분들을 저 한승우가 항상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시험 보시길 바라겠고요.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만큼 모두 그려왔던 길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.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이에요.